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젠 영이 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틈이 있어도 서로를 향해 있는 걸 넌 길을 보라 제자리를 찾은 걸까 이제는 내게 조금 더 가까이 손을 내밀어 저 기다린 순간이 눈앞에 있는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린 자막 by 한효정 바람의 노릇을 들어 그가에 맴돌아 떨어져 걷던 서로가 서로 부른 날 바람의 노릇을 들어 지금의 미숨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다가오지 않는 줄 알았어 가까워지는 줄 몰라서 두근두근 몇 점일까요? 두근두근 몇 점일까요? 두근두근 몇 점일까요? 우리 두근두근 몇 점일까요? 오오오 우리 모두가 왜 없었كم 그럼 이건 꼭 두근두근 몇 점일 claims 유리o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